시간이 있어. 우박 타고 가야지, 시간이 있다고? 가야 돼서 시간이 남았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야채 안 먹어. 어, 그래? 응, 응. 아, 근데 그거 왜 물놀이야,잖아. 그러니까 먹어야지, 거의 야채 안주거든. 아, 그래. 이 팀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진짜 멀리서 불꺼워 제가 한 번 더 준비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그것을 먹으러 온 거팩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바렛으로요 오멜렛? 오멜렛? 오멜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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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멜렛 아 이거 예쁘겠는데? 이런 조기 목걸이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나이트마켓으로 아직 안 열었나? 아닌가? 나이트마켓에 새집 연애해? 아니야, 없는 거야. 내가 사랑하는 것 봐iest 시키기 reluctance 츄러스를 들고 플라.. 플라너스 라군이죠. 이플라마슬 뭘接? 이플라마.. 몰라. demanding 비가 엄청 울릅니다. 그냥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줬겠네. 줬으려고 하는 스포츠이긴 한데. 비가 오는데 래프팅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다 해보자고요. 내 버스 갑자기 어디 갔지? 돌아오는 거 맞지?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안 온 거 아니야? 어짜피 돌아가오냐? 없어요. 감상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얼팡이야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와우! 옷이랑 바지랑 다 덮었는데 배치 남심을 먹어왔어. 다 넣어야지. 이거 먹을게? 응. 안 비엣? 안 비엣. 거기도 분짜 시키면 양은 진짜 많아, 맛이 없어. 안 비엣. 안 비엣. 두 번째 배치. 네. 네. 나뻐리와 마가리타. 오케이. 열 시에 막차. 치티에 안 머무니까 이게 조금 부담하긴 하다. 막차 타고 막차를 생각해야 돼. 막차가 없으면 또 걸어가도 돼. 베트남 음식 보다 더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야 숯 보다 seems like nothing different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체온제스러운 거였습니다 언니랑 같이 커플 아이템을 샀어요 보자마자 딱 이거는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아주 만졌었습니다 10 out of 10 1 to 10 10 out of 10 저희는 이제 3박 4일간의 케언즈 여행이 끝나고 다시 시드니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케언즈 3박 4일간의 여행 어떠셨나요? 줄 벗고 2시간이나 찍었거든요 맞아요 2시간 시드니 공항을 생각하면서 2시간이나 찍어왔는데 지금 너무 작네요 그래서 지금 할 일 없이 조심히 앉아있는데 심심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아 다이버를 굉장히 친절하고 귀여워 맞아요 이거 가고 다이버를 만나보세요 일단 케언즈에 있는 사람이 다 뭔가 성격들이 다 좋아 훨씬 좋아 시골 사람들 정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커피가 마시고 싶네요 아주 졸립니다 다음날 일을 해야 될 생각에 아주 아 나를 좋아해요 너무 좋은 고객의 주문이 많아요 저는 좋은 레스토랑이 없어서 우리가 많이 레스토랑이 있었던 레스토랑이 근데 우리는 다른 레스토랑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망고, 망고 스메티, 주로 그리고 그 다음 별로 없는데?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다려주셔서, 그리고 또 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은 이제 랩몸을 만나요! 아니 이거 스파이지만! 싫어 기분 아니야? 다음은 랩몸을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